안녕하세요. 하루하나의 비타민 곤민정입니다. 의상 포인트는 좀 더 약간 여신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되게 화려하게 새하얀 백색 드레스로 포인트를 좀 봤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옆구리가 다 트여져 있어요. 취미요? 제가 취미가 많긴 한데 저 약간 판소리 같은 거 배워보고 싶어요. 판소리를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핸드폰 샀어요. 이것도 소화킹인가요? 핸드폰 써서 기분이 좋아요. 제가 평소에 다나카시 팬인데 다나카시랑 사진을 찍었답니다. 저 곤민정 더트로쇼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기다려주실 팬분들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또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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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